미국의 블랙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영연방의 박싱데이, 중국의 광군제, 모두들 30세일을 표방하고 나선 쇼핑축제 기간입니다. 물건을 싸게 파는 건 알겠는데 왜 싸게 파는지 왜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는지 점검세상보기에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1번 블랙프라이데이 이번 행사에 이런 어떤 이슈의 시초가 되었던 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부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는 이날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한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인데요. 11월 4주차 목요일인 추수감사절 다음 날에 이루어지는 행사입니다. 소매업체의 경우 전체 매출의 70%가, 연간 매출의 70%가 이날 발생한다고 합니다. 2015년도의 경우 이날 팔린 총 매출액이 574억 달러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바꾸게 되면 대략 65조원쯤 된다고 하네요. 엄청나게 팔리네요. 이렇게 미친듯이 팔리는 이유는 바로 엄청난 할인에 있습니다. 적게는 20% 많게는 60%까지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합니다. 우리나라 길거리 가다 보면 중간에서 이런 거 보죠. 80% 세일, 창고대 방출, 회사가 망했어요, 부도 났어요 이러면서 세일을 하는데 그게 1년 동안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도가 1년 동안 나나 봐요. 그런 회사들을 봤을 때 그런 것과는 다 차원이 좀 달라요. 다음 날이 되면 물건의 원가를 바로 회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0원에 팔리던 물건을 20% 할인해서 800원에 팔다가 다음 날이 되면 바로 1,000원으로 올려버리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그냥 지속적으로 할인을 한다거나 이런 짓은 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날만 해서 좀 메리트가 있게 되는데 이런 빅세일을 하는 이유는 바로 창고에 적재된 물류 보관비용이 압박스러워서입니다. 물론 원초적인 이유가 더 있죠.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엄청나게 생산해둔 물품들이 만약에 요 때를 놓쳐서 계속 이렇게 적치를 해두게 되면 물류 보관비용이 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류 보관비용이 들게 되면 제품의 생산 단가가 보관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들어놓은 이 모든 물품들을 이때 다 팔아버려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수감사절 바로 다음 날인 금요일날 11월 마지막 주 금요일날에 블랙프라이데이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모두 다 팔아 제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정가 그대로 팔자니 팔리진 당연히 않을 것이고 이참에다 못 팔면 엄청난 보관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주 미칠 노릇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휴무일 다음 날 소비가 촉진되는 효과가 좀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쉬고 나서 아 좀 뭔가 공허해 뭔가 물건을 사고 싶어 약간 이런 심리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도 그게 좀 심하고요. 추수감사절까지 못 판 물건들을 소비해버리고 뭐 이런 심리를 심리까지 더해져서 이때 이 타이밍에 추수감사절 대할인 세일을 하는 거죠. 뭐 이런 원리에 따라서 사이버 먼데이라는 날도 탄생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는 추수감사절 블랙프라이데이 토요일 일요일 휴무를 지나서 처음 맞이하는 월요일을 뜻합니다.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연휴나 휴일 다음에 쇼핑 욕구가 높아지는 점과 블랙프라이데이를 놓친 고객들을 위한 온라인 할인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2005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2006년 6억 달러 판매고를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3년도에는 22억 9천만 달러를 올리게 됐다고 하네요. 상당히 쏠쏠한 행사입니다. 블랙프라이데이와 차이점이라고 보면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 판매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오프라인 판매보다 온라인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추세를 따라 블랙프라이데이 오프라인 시장은 2016년 11% 매출액이 감소를 했는데요. 사이버 먼데이는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인데다가 2016년도에 큰 폭으로 상향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옛날부터 온라인이 강세였어가지고 역시 뭐 디지털 강국입니다. 세 번째 박싱데이 세 번째 박싱데이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12월 26일 이르는 말인데요. 영국에서 유래한 이 말은 여러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인을 부리던 문화 중에 크리스마스 다음 날에 박스를 가지고 출근하라고 했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동전이나 기타 등등 뭐 좀 뭐 물건이라던가 선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담아서 주었다는 것에서 유래되었다는 설도 있고요. 불안 이웃에게 선물 상자를 나눠주는 것에서 뭐 유래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위키피디아를 찾아보시면 정확한 정보들을 습득하실 수 있습니다. 뭐 근데 현대화사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크리스마스에 소진하지 못한 물건들을 대폭 할인해서 판매하는 날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있다라고 하네요. 어 그런데 뭐 나라마다 접근하는 문화코드가 조금씩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그 기원이 뭐 특정한 의미를 기르는 측면이 좀 많다고 합니다. 문화적으로 뭐 각각 달라서 일일이 설명하기가 좀 어렵고요. 스포츠를 즐기거나 하는 등의 행사로 지나가는 경우가 더러 많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 블랙프라이데이와 비슷한 측면은 좀 있지만 그 기원은 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겠네요. 결론적으로 뭐 블랙프라이데이와 비슷한 측면은 있지만 그 기원은 좀 다소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중국의 광군제입니다. 네 바로 끝판왕이죠. 이런 모든 문화들을 짬뽕 출력해서 중국에서 벤치마크한 이 날은 우리나라 빼빼로데이의 행해지는 대규모 세일 행사입니다. 광군이라고 하는 것은 솔로를 의미하고 일이 4번 반복되는 날인 11월 11일에 외로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인 일자의 형상을 따서 광군절이라고 하는데요. 솔로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서로 축하하고 선물하고 소비하는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이 날의 대규모 세일을 하는 것을 말을 하는데 이것이 화제가 된 이유는 올해 바로 좀 대박이 났다고 합니다. 알리바바의 하루 매출이 28조원이라고 28조원이요? 28조원이요? 네 욕하는 건 아니고요. 어마어마한 금액이 매출이 올랐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매출이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말 다 했습니다. 알리바바의 경우 2009년부터 자회사인 타오바오몰을 통해서 독신자를 위한 대대적인 할인 행사를 펼쳤습니다. 이것이 시초가 돼서 현재에는 각종 온라인 쇼핑몰이 행사에 참여하면서 앞서 설명한 서양의 할인절을 능가하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도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요. 뭐 알리바바 하나에서만 28조원의 수익이 올렸으니까 전체적으로 합치면 엄청난 수익을 올린 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광군제라고 하는 행사는 옛날부터 행해져 왔고 쇼핑 대박은 2009년부터 이어져 왔는데 이제 와서 이 날이 화제가 되는 이유는 단순히 할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의 광군제에 사용된 광고에 전지현씨와 공효진씨가 등장했다고 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뭐 이것은 중국과 한국의 관계에 발전이 생겼다는 증거고 관계의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드 이후에 지속적인 금한령이 있었던 것을 감안하면 뭐 굉장히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가 있죠. 더불어서 11월 11일 날 베트남 단항에서 이루어진 에이펙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중국의 정상이 만나서 논의가 있어졌다고 합니다. 그 테이블상에서는 이제 한중의 관계를 사드 이전으로 되돌리자라는 협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다만 이제 사드는 어떻게 할 거냐라는 문제가 나타나서 약간 조금 생선가시같이 입속에 박혀서 다소 귀찮게 할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은 조금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청신호인 것은 확실합니다. 중국이 막강한 소비국으로서 우리나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광군절에 한국 광고 모델이 등장한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인 줄 알고 보시다가 갑자기 정치 이슈로 끝나서 많이 놀랐죠. 괜찮아요? 저도 많이 놀랐어요. 한참 할인절 조사하다가 갑자기 한중 광교 회복이 주제였다는 사실을 깨닫고 적자 아니셔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이거 다 계산된 거고요. 저는 설계 왕입니다. 편집해야 되겠다.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주제로 쇼핑에 대한 꿀팁 얻으러 왔다가 뜻밖의 좋은 소식에 모두 다 기분 좋아지시길 바라며 이번 블랙프라이데이에 득템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정곰이었습니다.